2 1 2 2 3 2 3 은 6 이 울어 mean 니는 거 빨리 아침 먹고 유치원 가 하지 형 누구지? 아가씨 친구분입니까? 엄마가 돌아보라 어? 음룸이 뭐야 내가 진짜 어? 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다! 으응 자아 만나면 으응 흐잇 야 5만원 있어? 아뇨 아, 그래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잠시? 나나나나나 야 샴푸 있는 사람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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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안녕